거명되는 합창단 단원들 대표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려 두 팀이죠? 그렇습니다. 장려 두 팀, 성동 구립 여성 합창단, 그리고 서울 중구 구립 합창단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고요. 두 팀 대표 분들 올라와 주십시오. 다 올라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도 힘들거든요. 대표분만 우리 지휘자님과 함께 올라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어서 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 한 팀인데요. 한가람 남성 합창단.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한가람 남성 합창단,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두 팀이 남았죠. 서울 드림싱어즈와 군포시립 여성 합창단 두 팀인데 한 팀이 최우수상이고 나머지 한 팀은 우수상입니다. 1등상이 최우수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최우수 수상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팀이 자정으로 우수상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될 최우수 팀은 군포시립 여성 합창단입니다. 축하합니다. 브라보 해병 군포시립 여성 합창단.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신 분들이죠. 자, 어서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우수상 한 팀이죠. 네. 서울 드림싱어즈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상은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무대에 오실까요? 국방 장관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군포시립 여성 합창단 대표께서도 앞으로 한 발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최우수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그쪽으로 자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군포시립 여성 합창단 단원분들이 네, 그렇게 마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신 분들인데요. 네, 그렇죠. 자, 시상하겠습니다. 네,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군포시립 여성 합창단. 귀 합창단은 군가 가창 활성화와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국방부에서 개최한 제1회 민간단체대상 군가 합창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태를 수여함. 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상으로 상금 500만원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부상 상금 500만원이 이 팀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서울 드림싱어즈 대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서울 드림싱어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 부탁드립니다. 고상의 상금 300만원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수상 두 번째 팀이죠. 한가람 남성 합창단 대표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한가람 남성 합창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성동구립여성 합창단 대표께서 앞으로 나와주시죠. 장려상 성동구립여성 합창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장려상 서울중구구립합창단 대표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서울중구구립합창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부상으로 역시 상금 200만원과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서울중구구립합창단 대표 장려상 수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대표께서 장관님 이 가운데로 오시고요. 기념촬영 한번 진행할까요? 네. 다 같이 모여주시고요. 자, 우리 대표 분들도 모여주시고요. 네, 1회로 열렸던 대회인 만큼 아주 특별한 의미가 또 있겠죠. 그럼요. 네. 자, 기념촬영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가운데 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럴까요? 네.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네. 하늘 오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제1회 군가합창대회에서 시상을 하고 소상을 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셔도 좋고요. 상을 받으신 분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주시고요. 우리 김관진 국방장관님께서는 잠시 저희에게 또 말씀 좀 들려주시고요.